과하게 많이 떨어지네 물렁하비 템 떨어지는 물렁하비라는 고블린 한 마리 잡았는데 떨어지는 게 고객 13단이라서 그런지 템이 나오지 그지 안 된다 안 찍힌다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전설 몇 개야 개꿀 물렁하비 전설 왜 이럴말나와? 어어 이거 닫으면 안 되는데 아이구 저걸 닫아버리면 어떡해 큰일났네 너무하네 침착하네 침착하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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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생되어서 택배장 희생합니다. 다행히 이 적에 와 이 적는 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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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뇌 그가 저 전설은 생각보다 많이 안나왔다 전설은 차라리 아사리 그 뭐지? 물렁하비가 지존이 물렁하비 한 마리 잡아가지고 거의 인베 한 3분의 2는 다 찼죠 응? 그럼 크리스 거태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